안녕하세요 오늘도 자수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수는 아주 쉽게 한가지 작품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자수를 좀 많이 작품을 남긴 편이구요. 그리고 성취도가 높기 때문에 처음 하실 때는 자수가 조금 편리한 그런 점도 있습니다. 블리온 스티치로 만들어 놓은 꽃인데요. 여러분 봄에 피는 박태기나무라고 기억이 아마 이름은 낯설어도 보시면 아 저거 박풀태기 같은거 빨간꽃하고 기억이 나실거에요. 이게 그 박태기나무를 자수를 놓은 것이고 제가 손수건하고 이것을 같이 만들었는데 손수건은 누구를 주고 이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이건 손수건을 넣을 수 있는 주머니로 이렇게 만든거에요. 그래서 손수건을 접어서 여기다 넣어서 지갑에 넣고 다녔는데 그건 없어졌습니다. 박태기나무 블리온 스티치를 활용을 해서 이 티밥 같은 꽃을 표현했구요. 이 꽃잎은 아주 작지만 레이지데이지 같이 보이지만은 이거는 버튼홀 스티치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웃라인 스티치. 이렇게 해서 박태기나무를 자수를 놨죠. 좀 자세히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재밌게 놔봤는데 박태기나무는 여러분 학교에 좀 많습니다. 학교 정원에 많은데 이 박태기나무 이파리가 하트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박태기나무 꽃의 꽃 이름이 무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꽃은 용도로 쓰이니까 약성이 좀 있는데 혈액순환, 혈관질환에 작용을 합니다. 여성들의 꽃처럼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거 손수건 꺼내면 이것은 컵받침을 활용을 하려고 만들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컵을 얹어서 그냥 먹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하게 만들었지만은 정멸적이고 이쁜 그런 커피잔 받침이 됐죠. 이것도 처음에 블리온 스티치라는 것이 하도 하고 싶고 연습도 해야 되고 해서 그래서 시작했던 겁니다. 모든 것에는 처음이라는 거 있죠. 욕심껏 하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잘 안 되고 그랬던 거. 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어디 이제 입사를 했다가 생각이 있어서 나오고 제일 먼저 한 데가 한의원이었어요. 한의원에 입사를 했는데 거기서 옛날에는 은행도 도장하고 통장 가지고 가서 줄 서고 있다가 찾아서 쓰고 또 종이돈 세알려서 다시 그거 갖고 입금하고 그랬었죠. 제가 그런 것을 맡았었는데 옛날 책상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책상 서랍 열었다가 뭐 하면 뭐가 없어졌던데 나중에 책상 서랍을 열면은 그 뒤쪽에 넘어가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텐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도 그것입니다. 잘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의원 원장님 사모원과 저를 한번 보자고 그러네요. 나가서 점심을 한번 먹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제 뭐 제가 원래 그때만 해도 입이 좀 까탈스러워서 밖의 음식을 잘 안 먹을 때였었어요. 근데 뭐 싫다 좋다 말할 때 주변 머리도 없었던 나이였고. 나갔더니 이제 그 서랍에 있던 통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뭐 돈 얘기까지는 아니지만은 그 통장이 없어졌는데 이제 그 직원이 저였었고 또 뭐 아마 의심의 상대가 저밖에 없었겠죠. 그 상황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시초문이니까 잘 모르겠다고만 대답을 하고는 그냥 묵묵히 처음 다녔던 것처럼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그냥 왜 제가 모르는 얘기고 또 제가 알면 어떤 대책을 강구했을 텐데 전혀 아무것도 생각도 나지 않고 답변을 드릴 어떤 내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간 출퇴근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러니 그쪽 원장님이나 그쪽은 좀 불편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불편했다기보다는 아 이거 어떻게 나 그냥 찾아야지 이런 생각 어디 갔을까. 나는 아니지만 어디 갔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다시 한 번 사모가 저한테 식사를 한 번 하자고 하더라고요. 점심시간에. 그래서 식사를 하러 나갔더니 그때는 이제 미스서라고 불렀습니다. 미스서 미안해. 통장을 찾은 거예요. 그게 바로 원장님 서랍을 이렇게 미다지 빼딱빼딱 하는 거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통장이 접히잖아요. 접혔는데 벌려지면 그게 책상 뒤로 딸려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 감쪽같이 없어진 것 같죠. 책상 서랍을 빼보니까 그 뒤에 넘어가 있는 게 수표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잡동사니가 그동안 당신이 잊어먹었던 게 그 뒤에 많이 넘어가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이 통장이 아니라 수표라든가 종이돈 만원이라도 그때 돈 만원이면 상당히 큰 거였습니다. 지금은 그냥 평균적인 보약한제가 60만원이지만 그때만 해도 30만원 제일 비싼 게 30만원 25만원이었었어요. 그러니 그때 만원짜리로 그때는 또 카드도 안 쓰고 외상일한 것도 없고 다 현금 이렇게 내서 갔을 텐데 만원짜리도 아마 몇 장씩 없어졌을 거예요. 넘어간 거에서. 그러면 평소에 자꾸만 눈이 갔던 게 저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 뒤에 넘어간 돈들이며 통장이며 그걸 다 찾은 거였어요.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사과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 날로 출근을 안 했습니다. 속이 좁아서. 차라리 그게 안 나왔으면 제가 계속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의심을 하고 직원인데 의심을 하고 저를 따로 불러서 얘기하고 이런 것들 자체가 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어렸기 때문에. 지금이라면 아예 그러면서 좀 스무스하게 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쪽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넘겼을 텐데 그때만 해도 너무 어렸었어요. 이 마음이라든가 정신이라든가. 그래서 하여간 그 다음 날로 간뒀는데 나중에 수십 년이 흘러서 다 커서 마흔 넘었는데 우리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야 승아야 그때 원장님인가 사모님이 전화를 했었대요. 우리 언니한테. 승아 좀 나오게 해달라고. 그런데 저도 그때만 해도 잘 모르니까 똥꼬집을 부렸겠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의심은요. 되게 단순한 데서 시작이 됩니다. 내 잘못으로 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의심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배제하고 일반 자연을 보는 것도 의심을 할 때가 가끔씩 의심스러운 일들이 자연에서도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그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내가 그 돌아가는 상황을 모른다면 작은 소견으로는 의심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좋은 방향으로 틀어서 생각할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언제나 얘기하는 거지만 이 눈, 사람의 이 눈은 전혀 믿을 만한 게 못된다는 것이죠. 상대방을 못 믿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내 자신의 생각이나 양심이나 이런 것들을 내 눈에 맡겨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눈은 상황을 보는 것일 뿐이지 정말 진실은, 양심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상황만 보입니다.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그것을 소화하고 그동안 쌓아왔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것을 얼마만큼 배워서 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보는 시야가 정해지는 거예요. 내용이 정해지는 거죠. 보여지는 건 똑같지만은 절대 내 눈을 믿으면 안 됩니다. 믿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제 스스로가 너무 많이 경험을 해서 제 발등을 찍을 일들, 발등을 찍는 얘기들을 하면 한두껏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물론 배워가는 거죠. 성인이 됐고 이제는 소위 나이가 이만큼 먹었었어도 자꾸만 그런 우를 범할까 봐 가장 두렵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자꾸만 아주 단순한 잣대를 들이댈까 봐 그게 정말 저는 두려워요. 왜? 제가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웬만하면 모든 상황을 속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진량이 있는 삶을 또 나를 갖추고 싶고 만들고 싶은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려고 합니다. 왜? 어디서 그런 일들이 벌어나고 있는지 모르니까 지금도 이렇게 있으면서도 내가 내 자신을 보고 있으면서도 모를 때가 더 많겠으니까요. 하지만은 이런 하나하나 나를 배워가면서 느껴지는 이 재미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주 앉은 사람들 아니면 마주 앉지 않아도 사물이 보여지는 것에 대한 진실을 볼 수 있는 그런 내공을 키워가도록 우리 노력해볼까요? 자 오늘도 축복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주는 축복도 함께 받고 싶습니다. 솔직히 제가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